여러분 아이디가 또 해냈습니다. 100% 올게닉 그라운비프를 사러 갔는데요. 그 옆에 100% 올게닉 그레스페드 척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이건 처음 봅니다.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가격과 좋은 및은 없습니다. 저희 동네 로컬 정육점을 가면 그레스페드가 팔기는 해요. 그런데 100%인지도 모르고 또 가격은 거의 한 두세 배 하거든요. 보니까 마블링도 많고 거기가 좋아 보이죠. 옆에 스테이크를 사러 갔는데 그 옆에 100% 또 올게닉이에요. 올게닉 그레스페드 그라운드 척이 있고 가격은 왼쪽 건 999 오른쪽 건 799 여러분은 뭘 사시겠어요. 물론 립이 부드럽긴 하지만 패스 더 많긴 합니다. 립은 그냥 그레스페드 그거는 100%라고 적혀있지도 않고 올게닉도 아닙니다. 오늘 나온 거는 100% 그레스페드 올게닉 비프 척 로스트죠. 빙고 당연히 그거를 사야죠. 척이 보통 가게에서 사면 좀 약간 질기긴 한데요. 보통 그레스페드는 좀 부드럽습니다. 살짝 얼렸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비프가 나왔네요. 로스구이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칼로 썰었더니 잘 썰렸습니다. 패드 별로 그렇게 버릴 건 없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보시면 그냥 있는대로 다 집어오시면 돼요. 저도 한 몇 개 사왔는데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고기들은 항상 있는데 100% 올게닉 그레스페드 척 로스트는 처음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썰었을 때 모양입니다. 그냥 보통 주방 칼로 살짝 얼려서 썰었더니 잘 썰렸습니다. 로스구이 만들려고 저렇게 썰어서 내놨고요. 너무 어르면은 썰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남편분한테 썰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척 로스트를 그 당시엔 불고기감이 없어가지고 로컬 그로시오 스토어에서 척을 얼려서 썰었는데 보통 이게 오기가 질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칼로쿠코에 오래 넣고 로스 비프를 만듭니다. 한 팩은 로스트구이, 그리고 이 한 팩은 지금 안 얼린 채로 썰었는데 잘 안 썰리더라고요. 페퍼 스테이크를 하려고 잘게 썰었습니다. 보통 가게에서 사면은 척은 굉장히 질기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안 질기더라고요. 그레스페드라 그런가요? 화면에 보기에도 좀 질겨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로셀 스토어에 가시면은 뭐 스투밋이 있고 또 페퍼 스테이크 하는 것처럼 얇게 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다 질겨요. 그래서 알 뒤에 또 올게닉 갈아진 거 저거 넣었고요. 화면에 보니까 갈릭이 고기 안 묻고 스푼에 다 묻었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거의 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소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굴소스를 넣어봤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일반 데리야끼 소스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으로 거의 간을 하신 다음에 소스로 약간 마무리하듯이 하셔야지 모든 걸 소스로 양념을 하시려면 소스가 많이 들어가서 고기의 그 질감이 사라집니다. 저희는 페퍼랑 다른 베지터브를 아삭아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가 거의 익은 다음에 굴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베지터브를 넣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아주 매운 거를 못 먹기 때문에 벨페퍼를 넣었는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청양고추 같은 그렇게 매운 걸 넣으셔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랑 반찬 이거 하나만 하셔도 그냥 김치랑 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 전에 만든 파김치랑 또 미역무침, 부추 이런 거에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로스트 비프 원래 첫 용도가 로스트 비프죠. 이거는 대충 큼직하게 써셔서 슬로우쿠커에 넣으셔서 몇 시간 하셔도 되고 저는 이번에는 오븐으로 했습니다. 웨또에 맞춰서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하시는 베스터블은 감자랑 양파랑 뭐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그냥 불고기 소스 비슷하게 간하셔서 오래 하시면 됩니다. 정통 미국식 로스트 비프를 원하시면 인터넷에 미국식 로스트 비프 레서비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저는 날마다 만드는 레서피가 달라가지고 뭐 그렇게 나눠드릴 팁은 없네요. 만약에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면 그냥 가게에 로스트 비프 패키지도 팔거든요. 이번에는 소금 후추랑 우스터 소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이디편에서 소개해드린 새로 나온 치즈 있잖아요. 이것도 그레스페드입니다. 제가 그레스페드 치즈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를 제가 안 넣었기 때문에 다시 소개해드려요. 파란색, 녹색 치즈 있죠? 그것이 아이디쉬 그레스페드 치즈입니다. 종류는 마일드, 머추얼, 빈티지가 있는데 제 입맛에는 이제 빈티지가 꼬랑내가 나는데 깊은 맛이 있었고요. 마일드랑 머추얼은 누구나 먹기에 적당합니다. 알드에서 구입한 물건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빈티지 아이디쉬 그레스페드 치즈입니다. 그 다음 거는 마일드 치즈고요. 똑같이 그레스페드 아이디쉬 그레스페드 치즈입니다. 대충 써셔가지고 아무 크래커나 또 와인이랑 한 잔 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스낵이 됩니다. 알리 올게닉 살사 소스도 먹을만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코스코에서 닭을 구할 때는 이 표시를 못 봤거든요. 그 서티파이드 휴메인 닭을 인도적으로 취급했다는 얘기죠. 스트레스 없이 코스코에도 없는 마크가 여기 알되어 있다는 것이 참 의아했는데요. 올게닉 홀 치킨 USDA 유기농 마크랑 서티파이드 휴메인 마크가 있습니다. 코스코에 닭에 갈 때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치킨에선 본 것 같고 어떤 치킨에서는 이 표시를 못 본 것 같아요. 알디에도 모든 치킨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홀 치킨들은 이제 좀 몸 안 좋을 때 저희가 백숙 만들잖아요. 그냥 물에 넣고 팔팔팔 끓이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코스코랑 알드랑 모두 10분 거리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나가면 같이 들렀다옵니다. 감사합니다.